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IBM 입문중급 1위 전국 IBM 입문 1위 두남자 투익에서 두남중인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4월 30일 전기투익을 대비해서 파티 3, 4답은 이렇게 나온다. 파라프레이징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파라프레이징 많이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외우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잘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허베스트라고 하는 건 추수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이 허베스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거고 장소를 묻는 문제 같은 게 나온다면 어디를 고르면 된다? farm이라고 하는 농장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허베스트가 들리면 farm을 고르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stay hydrated. hydrated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이제 충분한 상태로 stay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stay hydrated 이런 게 들리면 drinking water, 물 마시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hydrated, 수분이 유지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drinking water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뭔가를 걱정하는 건데 뭘 걱정하니? 라고 했을 때 expensive 하지 않니?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expensive 같은 게 들리면은 the cost, the 비용을 걱정한다. 이런 거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pensive가 들리고 여러분들 눈에 cost가 몰리면 고르시면, cost가 보이면 고르시면 답이 많이 되겠죠. 4번입니다. sign a deal이라고 하는 건 계약에 사인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눈에는 secure a deal 이런 게 보일 수 있거든요. secure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확보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르시면 sign a deal, secure a deal 연결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paperwork라는 게 들렸다. 그러면 문서나 문서 작업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선택지에 document라는 단어 있으면 고르시면 답이 많이 되겠죠. paperwork, document는 동의어로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submit은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어는 send in, hand in, turn in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디로 보내주세요 라는 걸로도 연결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submit이 들렸다. 여러분들 눈에 send라고 하는 보내다가 보였다면 고르시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7번입니다. perspective client는 잠재 고객입니다. perspective의 동의어로 potential이라고 하는 potential custom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귀에 perspective client가 들리고 potential customer가 들리면 고르시면 됩니다. 잠재적인이라는 뜻으로 perspective, potential 말고 possible 이라고 하는 것도 잠재적인이라는 뜻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8번입니다. only allow one piece of carry-on luggage 라고 하죠. carry-on luggage 라고 하는 건 여행용 침 가방인데 보통 이거를 기내에 가져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휴대용 여행 가방만 허용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귀에 들렸어요. only allow one piece of carry-on luggage 라는 게 들렸고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는가요? 라고 나왔을 때 luggage restriction 이라고 하는 수화물 제한이라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luggage, luggage 사운드 끼워 맞추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하나밖에 못 가져 들어가라고 하는 건 결국 luggage restriction이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죠. 9번입니다. facility, 시설, 공장이라는 뜻인데 보통 facility는 시설로만 알고 있지만 공장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factory가 동의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facility가 들리고 여러분들 눈에 factory가 보이면 고르셔도 되고 하나 더 우리가 식물로 알고 있는 plant이라고 하는 건 공장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facility, factory, plant를 동의어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0번입니다. coast projection이라고 하는 건데 projection이라고 하는 건 예측이라는 뜻으로 비용 예측이라는 사운드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 눈에 coast estimate, 견적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면 고르시면 됩니다. 동의어로 기억하세요. cost projection, coast estimate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이런 게 들립니다. when something will get here 이라고 나왔습니다. 언제, 무엇이 여기에 도착하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에 관해 물어보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눈에 delivery date가 보인다면 고르시면 되겠죠. 언제 도착해? 라고 하는 건 배송일을 묻는 거다라는 걸로 연결 가능하겠고요. 12번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determine a fair market value 라고 합니다. 공정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fair market value 라고 하는 건 왜 공정시장 가치를 결정을 할까요?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공정시장 가치를 결정하다라고 하는 determine a fair market value 가 들리고 여러분들 눈에 이걸 왜 하는 거죠? to sell a shop, to sell a house, 가게나 집을 팔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가능하겠고요. 13번입니다. 여러분들께 just unfold it to set it up이 되겠죠. 설치하는데 just unfold it, fold는 접는 거고 unfold 라고 하는 건 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어뒀다가 펼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help save space가 되겠죠. 공간을 save 하는데, 공간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펼치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거니까 평소 때는 접어놓아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접었다가 펼치기만 하면 된다. 공간을 아껴준다라는 겁니다. 14번입니다. put on이라고 하는 건 착용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귀에 put on이 들리고 여러분들 눈에 where이 보이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put on where 동의어로 기억하시고요. 15번입니다. bring something in once every three years to keep it in good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once every three years입니다. 3년에 한 번. to keep it in good condition이 되겠죠.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거죠? 결국 schedule, regular maintenance가 되겠습니다. 정기관리 일정을 잡으세요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무언가를 정기적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건 정기관리 일정을 잡는 거구나. 연결하셔야 되겠고요. 16번입니다. footwear, 신발, shoes, 신발. 동의어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let someone know what's going on이라고 하죠.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라고 하는 건 결국 뭘 하라고 하는 건가요? share some information. 정보 공유하기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 뭐랄까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방식을 바꿔서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시험치로 가시기 전에 이런 게 되려면 이런 게 답이구나 정도를 알아두고 가시면 듣자마자 선택 짓는 걸로 연결하는데 한길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서 인사하고 마음을 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이